안녕하세요 스마일맨티비의 스마일맨 입니다. 자 저번에 3일전에 병아리콩을 심었었거든요. 이 병아리콩 두개 뿌리 기억나세요? 그 두개 중에 그놈들인 것 같아요 얘랑 얘가 지금 싹을 튀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만큼이나 3일째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요. 오 되게 프루프스루 하죠? 지금 병아리콩이 이렇게 있고 물주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3일째 입니다. 현재 3일째 자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뿌리가 안났더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3일 지났으니까 나중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하는 게 신기하네요. 물도 좀 주고 볼게요 많이들 크렴 되게 조그마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. 하나하나 길러가는 모습이 조그마한 영상이 무엇인 HCM 구독과 좋아요를 좋아할게요. 끝까지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